L.A. 다저스 월드 시리즈 챔피언십 퍼레이드가 1일 오전 11시 다운타운 L.A.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30일 광란에 가까웠던 밤과 할로윈을 지나 드디어 챔피언들이 L.A. 팬들의 축하를 받으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4대1로 승리한 경기 결과와 특히 마지막에 역전승이라는 쾌거를 잃은 챔피언십 영웅들을 보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MLB 계산에 따르면 25만여 명의 팬들이 퍼레이드에 모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2020년 L.A. 다저스는 월드 시리즈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지만 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쉽게도 계획이 무산돼 퍼레이드 자체는 36년 만입니다. 퍼레이드에 함께한 팬들은 2024년 월드 시리즈 챔피언십 영웅들이 다음 우승을 다시 한번 거부지길 바라며 한마음으로 환호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YTB 뉴스 조성인입니다.